안녕하세요. 화장실에서 이항공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하트 뿅뿅 해주시고요. 오늘도 신나게 화연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늘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요거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마하면 할수록 머마하다. 그렇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뭐라고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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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여기다가 도움 넣으시면 되죠. Go! The more help, the better. Excellent. 자, 그렇다면 같이 복습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즐거워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요. 즐거워요. Go! The more, the merrier. 그 다음에요. The more, the better. 도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The more help, the better. 음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지. The more help, the more food, the better. 아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The more money, the better. Excellent. 잘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말문이 막혔어요.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면 화가 나서 말문이 막혔어요? 자, 말문이 막혔어요. T로 시작하는 거? Nice. S로 시작하는 거? Nice. D로 시작하는 거? Nice. A로 시작하는 거? 자, 꽤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혀가 묶였어요. 뭐라고요? Tongue tied. 그래서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리고요. speechless. L-E-S-S-S가 without이랑 같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Don't found it. 마지막으로 at a loss for words. 요거 이용해서 각각 하나씩 한번 넣어보세요. 말문이 막히네요. 아무거나. 나이스. 말문이 막혔어요. 과거형입니다. 말문이 막혔어? 저는 그냥 말문이 막혔어요.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히네요. 뭐라고요? M 써도 되고, get 써도 되고, feel 써도 된다라는 거. 그렇죠? M 써서 갑니다. Go. I am tongue tied. 그렇죠? 만약 다른 여자들과 함께 있으면 말이 자꾸 안 나와. 자, with other girls 넣어서 갑니다. 요번에 get으로 갈게요. Go. I get tongue tied with other girls. 나는 내 상사랑 있으면 말문이 막혀. Feel. I feel tongue tied with my boss.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 speechless 갑니다. Go. I am speechless. 말문이 막혔어요. Go. I was the founded. 말문이 막혔어? Go. Feeling a little tongue tied.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말문이 막혔어요. I was just at a loss for words. 하나씩 하나씩 내꺼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바꾸기 업기다. 뭐죠? 그렇죠? 뒤로 주춤해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Back out. Back out. 요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야, 발 빼지 마. 즉, 말 바꾸지 마. 그렇죠? 원래 하기로 해놓고 갑자기 안 한다고 하기 업기. 나이스.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뭐라고요? Don't back out. Back out. 그렇죠? 요게 동사로 쓰입니다. 백이 동사로 쓰여요. 한 번 더. Don't back out. 그 다음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Go. There's no backing out. 그 다음에 there's 없이 갑니다. Go. No backing out. 그렇죠. 요거 자꾸자꾸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내 생각이 좀 짧았네. 영어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My thought is short. 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생각하다. Think through. 우리 through 배웠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어제 through. 자, 좀 지나갈게요. 뭐라고요? Coming through. 또 하나 더 배웠었어요. 그렇죠. Can I get through, please? 요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또 through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think를 붙이면 충분히 생각하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think about, 뭐,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뭐를 생각해요? all the different parts of something, 무언가의 다른 부분까지 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동안, for a period of time, 한동안. 특히나 in an effort, 뭐 하려고? understand, 이해하려고. 또는 뭔가에 대해서 결정을 짓기 위해서 한동안 뭔가에 대해서 막 오만 부분을 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즉, 충분히 생각하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think through. 그래서 차분히 생각해보자. 자, 뭐뭐 해보자. 영어로 뭐뭐 하자. 그렇죠. let's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짧았어요. 즉, 나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면 되겠죠.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요. I didn't. 그 다음에 뭐예요? 충분히 생각하다. 요걸 넣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차분히 생각해볼게. 내가 뭐뭐 해볼게. 우리 요거 많이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내가 뭐뭐 할게. 그렇죠. let me 하면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차분히 생각해봐. 알았지? 자, 요거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뭐뭐 해보자. let's.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러분, 요런 this, it, 요런 대명사는요. 요렇게 think through 요 사이의 위치예요. 그래서 think through this 라고 하지 않아요. think this through 해서 think 와 through 사이에 요렇게 this, it, 요런 게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명사는 여기도 들어갈 수도 있고 요렇게 맨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런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 있죠. 요런 것들은 중간에 들어가요. 자, 저랑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go! let's think this through. 그렇죠. 차분히 생각해보자. 한 번 더. let's think this through. 내 생각이 짧았어. 즉, 나는 하지 않았어요. 뭐뭐 하지 않다. 그렇죠? didn't. 그거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짧았어요. 요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갑니다. go! I didn't think it through. 한 번 더. I didn't think it through. 내가 차분히 생각해볼게. 그렇죠? 여기다가 it을 넣어도 되고 this를 넣어도 돼요. 내가 뭐뭐 할게. 갑니다. let me think this through. 한 번 더. let me think this through. 차분히 생각해봐. 알았지? alright? 자, 갑니다. just think this through. alright? 한 번 더. just think this through. alright? 자, 각각 한 번씩 더 가보도록 할게요. 차분히 생각해보자. 자, 뭐라고요? let's think this through. 생각이 짧았어요. 아, I didn't think it through. 차분히 생각해볼게요. let me think this through. 차분히 생각해봐. 알았지? just think this through. alright? 자, 그렇다면 요거.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think this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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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it, let's just think this through, okay? wait, let's just think this through, okay? wait, let's just think this through, okay? I didn't think it through. I didn't think it through. I didn't think it through.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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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et me think it through. Okay, just think it through. Just think it through. Think it through. Think it through. 자, 케이크 타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k through를 한번 쳐보세요 음, 그렇다면 차분히 생각해보자 내 생각이 짧았어 내 생각이 짧았네요 여기 있을 거예요 화장실 가실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하셔가시고요 말하기 A레벨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짧았네요 여기는 that을 넣었습니다 Go! I didn't think that through 레벨 B 이상 점수 받으신 후에 달리게 smile 표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mile 자, 갑니다 있을 넣어서 나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즉, 나 생각이 짧았어요 뭐라고요? I didn't think it throug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더라 I didn't think it through 자, 그렇다면 오늘도 화장실에서 연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sü entume 좀 herman아 해 подпис consequence 참 tele- لم